생일 축하합니다 하율 간장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인간은 왜 죄를 지을까요? 이 죄는 인간이 죄짓고자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수치심, 죄의식, 참회, 속죄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엔포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킬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먼저 예언을 듣는 수치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돼요 누구누구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예언은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옥의 사자들을 이용하는 법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옥의 상황 지옥의 순żeli 지옥 equ Lake 현실 아! 아! uh! 한글자막 by 한효정